아, 겁나 이쁘더라고! 겁나 이쁘다! 오! 겁나 이쁘지! 겁나 이쁘지! 내 눈 속에 내가 있을 거야 보지 말해도 돼 넌 잘못한 게 아니 거야 Let me do it 지금부터 난 좋은 꿈을 꾸는 거야 Let me do it 너의 깊다에 눈에 숨해 새벽 온도 내 속도 날인 같은 날 Any one 높게 끊어달라 내 속도 달콤한 불처럼 좋은 것만이야 Maybe I'm not sure 다행히 멈춰서 미치게 한다면 좋은 것만이야 I'm here, I'm here 지금부터 넌 어디야 지금부터 넌 거의 다 패러디스 I'm here, I'm yours 이곳만 기억해 유명한 어마어마한 패러디스 불을 켜줘 please 네가 말해 전부 없어 이게 이 순간 우리 please 돌아가고 싶은 곳은 없어 신전한 내 목소리마다 아닌 모든 말은 거짓말 그러나 수는 사람을 끌려는 모든 것들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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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Anyone look at her paradise Paranalyze 달콤한 불처럼 좋은 것만이야 Maybe I'm not sure I am not sure 미치게 강나는 좋은 것만이야 I'm here, I'm here 지금 넌 어디야? 지금 난 거의 다 팔로라 I'm here, I'm yours 이곳만 기억해 유명한 언어를 팔로라 I'd like to move Anyone, you're the hell of ours I'm here, I'm here 지금 넌 어디야? 지금 난 거의 다 팔로라 I'm here, I'm yours 지금 넌 기억해 유명한 언어를 팔로라 I'm here, I'm here 강릉오한주대학교에 바로 근영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툰 조금 소리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뻐요! 예뻐요! 친구들 많이 기다렸습니다. 신상만 해주시죠 네, 원주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인입니다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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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가까이 되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인씨 올라오기 전에 가인씨 한 게 가장 궁금한 게 뭔지 한번 여쭤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질문이 네 그렇게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사실 미모라게 좀 스트럽지만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메이크업이 아닐까요? 아, 제가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메이크업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도 예뻐요! 오늘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생활도 예뻐요!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이렇게 배송지의 마지막 날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마지막 날인데 혹시 가인씨가 네 이 자리가 아닌 저 자리에 있었으면 오늘 가장 하시고 싶은 게 어떤 게 어떤 거라고 하시고 싶으신가요? 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인씨가 어... 눈에 올라오고 싶을 것 같아요 맨투모 축제하면은 이렇게 뭐 어, 학생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 비해서 그래도 하는 또 막기는 편이지 않아요? 네, 질무수고 네, 저는 그랬을 것 같고 어...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어... 축제를 좀 즐기기가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축제를 굉장히 열심히 즐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어, 우리 3월에 신곡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듣고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제 지금 왕성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우리 다음 노래는 또 어떤 노래를 좀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주실까요? 어... 에쁜! 다음 곡은 제가 이번에 활창을 했던 곡이고요 에쁜! 에쁜! 이라는 곡이 착 pis HAHA 오늘이 원하셨던 바로 곡이 백곡입니다 더욱더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정해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vidence 진짜 진짜 하지 말고 말해봐 하고 싶어 베이비 하지 말고 말하니까 하긴 하니까 하긴 하거든 동그라던 거면 다 같이 혼자 가거든 으아아아 채널 좋래 침대 그루뚜 우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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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우우와 다úp 다울렘 United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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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 slash 도두두두 우우 내 손을 뺏고 넘쳐버려 이리 따라주지 못했어 나리도 차이파라 빠른 희망돼지 이제 나를 따라줄 수 없어 1, 2, 1 말하지 않아 너는 또 빨리 너는 또 그리라고 지금 다 안 돼 남 меня 남 μου 돌 tens 와우 비하러 왔다 비하러 왔다 오늘 너무 아래 걱정에 들여봤지 너는 남은걸 make it love, make it more make me hot! Wanna know the truth all the truth 중요한 건 너의 이건 내가 원하는 baby 난 너 Um, linc whether it's nice So we don't like this would요 Ноdt . That would say inking chance sparkling 우리의 빛을 잘 알지 IU milhões 있지 êmeo What a lot of Ut réussi 다가 나아아 어찌 I'm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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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예뻐요! 예쁘다! 예뻐요! 마이크 볼륨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많은 여학생들이 제일 많은 질문을 했던 게 그거예요. 여학생들이 또 가장 궁금한 게 다이어트 아니겠어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지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핸남한테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은 다이어트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술 조금만 드시고 제가 첫 번째는 술을 드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술을 드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술을 많이 안 드시는 게 제 세상이 다 안 나죠. 왜냐면 이 라이베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술은 다 깼잖아요. 정말 진짜 빠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오늘부터 우리 가인씨가 가르쳐주신 해법 술을 끊으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여러분들 그래 있고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됐다! 이제 가인씨와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시죠. 우선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멋진 강릉에 또 저를 원주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뭐하세요? 술 좀 마세요. 술 마세요. 술 마세요. 술 조금만 드시고요. 저거는 말했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제기호 노실 때는 열심히 노시고 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춤대다 주시면 저는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인씨. 마지막 날 우리 가을씨와 마지막 무대 즐기겠습니다. 뜨거운 목숨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곡이요. 이현아! 이현아! 자.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희 핸드폰 만들이신거에요? 저희 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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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에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와아 자 자 앞에 이렇게 해주고 오셔서 계속 기다리실거에요? 여동생의 왓자야!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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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여기 학생인 것 같은데? 어 사진 찍으실 분들 찍으셔도 되구 뭐 뭐.. 뭐.. 뭐 이런거지? 쟤까! 쟤까! 쟤까!! 손에? 1, 2, 3 1, 2, 3 언니 크게 해줘요! 1, 2, 3 예쁘다! 마지막에 이렇게 팬서비스까지 해주시네요 무대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손도 마시고 즐길 수 있을 때 머리 있어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다음번에 불러주실 때는 앞에서 같이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공연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맞은 곡으로 태어나 드려야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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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이렇게 오는 거 같은데? 이거야 참돈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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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